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우리가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소위 제도권 정치인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더블당 사람들은 부정선거의 수혜자니까 일종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제외하고 기사회생하듯이 권력을 이렇게 되찾는 데 성공한 국민의 힘이 결국 문제의 해결자로 나스져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인들이 선거 사기범들의 뜻에 완전히 갇힌 것 같아요. 이런 뜻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못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선거 사기하고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이런 각성을 해가 국민들이 대들지 않으면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낮게 보는 거예요. 제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희망 고문처럼 국민의 힘이 완전히 선거 사기범들이 쳐놓은 그냥 올감에 완전히 걸려든 겁니다. 그래 찍소리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더 이상 올라갈 그런 때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분들은 멸사봉공 살신성인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는 유대의 젊은 그렇게 아주 씩씩한 여러분들 그런 병사보다도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통령 수준이 훨씬 낮은 것 같아요. 그 이런 병사들 눈초리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눈초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저항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저는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준비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선거 사기범의 뜻에 완전히 걸려든 겁니다. 올감이를. 그 가운데 이만희 위원이라든지 이런 몇 분들이 몸부림을 치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정치인 가운데 비교적 짧은 논평을 많이 하고 또 비교적 여러분들 강직한 소리를 많이 하는 분이 대구광역시의 시장을 있는 홍준표 여러분들 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을 딱 보면 내가 홍준표 시장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좀 자주 다루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면 제도권 정치인 국힘당이 완전히 덫에 갇혔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도권 정치인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제도개혁을 통해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제도개혁에 이루질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제도개혁에 이루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일당 지배 체제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채 그냥 좌파 장기 집권 여름 체제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그냥 본인이 제가 보는 겁니다. 그 홍준표 의원이 논평을 보면서 선거가 끝났을 때 이러면 홍준표 의원의 논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 보선의 역대급 참편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혀 이런 뭡니까 이번에 그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낸 사전특표 득표 조작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홍준표 씨가 갖고 있는 정신으로 한계고 그냥 홍준표 씨가 이 정도의 여러분들 견해를 필요가 하는 것은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정쇄신이 시급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물론 홍준표 여러분들 시장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뭐 사심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는 계속해서 이런 정치를 해야 되고 저는 뭐 정치 따위는 전혀 생각 안 하니까 그 정치판에 이런 그 뭐죠 썩은 여러분들 구중물 같은 경우는 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드리는 공병원이라는 사람은 유튜브로서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론을 펼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뭐 하고 장관을 한번 해먹고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말도 굽히고 행동도 굽히겠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난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 그냥 그냥 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죠. 너한테 내가 조하려야 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홍준표 씨의 여러분 정치평론이라 이런 것을 공병호tv가 자주 소개하고 비교적 여러분들 예리한 그런 논평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홍준표 시장이 이번 강서 보순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수준입니다. 당정 쇄신 수도권 민심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도권 정치인들 범죄를 행한 더불당 의원들은 제외하면 국힘당 의원은 과학하는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사실을 다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진실을 다 여러분들 다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초등학생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일어났는데 당정 쇄신이 어떻고 여러분들 민심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홍준표 의원조차도 그러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도표를 보면서도 아무도 뭡니까 반성하지 않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과학적 발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려워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법과 이 불의와 이 거짓이 여러분들 뭡니까 차고 넘치는 상황 속에서 나라의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정상적인 궤도로 밟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법을 보면서도 이런 불법을 보면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무는 것은 그거는 그냥 나라로서 뭡니까 공동체으로서는 거의 맛이 같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도 당정 쇄신이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도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홍준표 시장을 개인적으로 무슨 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홍준표 의자 이 시장의 시각을 보게 되면 그냥 이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뭐죠 올감에 걸려든 겁니다. 그냥 여러분 좁게는 선거 사기 세력들의 뭐죠 그냥 노예가 된 거고 그리고 넓게는 더불당의 뭡니까 수하의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여러분들 대해서 살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을 누구도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을 누구도 뭡니까 고백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은 과학인데 아무도 직시 안 하려고 합니다. 당정 쇄신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당정 쇄신 없이 총선 돌파가 되겠습니까 선거제도 계획 없이는 총선 돌파가 안 되고 현재의 사전투표 제도를 가지고는 아무리 올가미 속에서 노력하더라도 대패할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여러분들 홍준표 시조차도 전혀 직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암담한 겁니다. 사실을 뭡니까 깔아뭉개는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진실을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지금 이 당정 쇄신 내가 여러분들 총선에 이깁니까 솔직히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 방송을 보시다시피 그냥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가 표를 왕창 집어넣습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한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치룰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타임라인을 따라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비루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며 살면 안 되죠. 보선 참편은 전적으로 당이 잘못한 겁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썩어버린 겁니다. 수습할 수 없을믄 썩은 겁니다. 나라가 선거 사기 세력들이 장악이 돼 가지고 여덟 번째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여덟 번째 선거는 역사상 최고치에 대통령 임기가 여러분 1년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역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부정선거 를 감행해 가지고 아니 유치원도 뭡니까 그래프를 보고 이게 왜 이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는 거를 대한민국의 어느 국힘당 국회의원 들 가운데 이 사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겁니다. 지금 지도부는 퇴생의 한계 때문에 총선 앞두고 또 도장 들고 나르샤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정권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입니다. 정권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인데 이미 대표한 겁니다. 국힘당은. 언론들이 이런 며칠 지나면 무슨 공천이 어떻고 당 세신이 어떻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고 그다음에 무슨 사무총장이 누가 되고 다 뭡니까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그냥 세상에 이렇게 신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문제가 왜 발생했지 실상이 어떻지 우리가 어떻게 패배했지 어떻게 된 거야 다 가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데 홍준표 이런 시장이 고대법대를 나오고 이런 난리던 검사였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모든 투표소에서 모든 동해 다섯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정상이냐고 4.15 총선 보다 더 심하게 여러분들 그냥 조작을 했는데 이게 정상이냐 말이야 너희들이 볼 때 당일 투표는 이렇게 접전인데 어떻게 사전투표는 그냥 뭡니까 수평선이 두 개가 생기냐 이야기죠.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그냥 몇 표까지 도덕질했는지가 다 나오는데 3만 7473표를 훔쳐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멈게 헬리콥터에 싣고 가 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넘겨줘 가지고 아예 작심하고 여러분들 선거를 도덕질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15.43%인데 사전투표에서 그걸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22.96%라고 여러분들 올린 다음에 그렇게 삭부한 3만 7473표를 모두 다 더블음주당 함께 다 줬는데 어떻게 대표를 안 하겠냐 똑같은 짓이 2024년도 총선에서 일어날 건데 뭐라고 당정 셋이 나라고 민심이 어떻고 아유 홍준표 씨도 참 아무도 본질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사실을 보려고 안 하고 나라가 여러분들 망해 가는데 아무도 사실을 도덕놈들이 와 가지고 선거를 다 도덕질해 갔는데 하마스가 이런 침략을 해 가지고 다 가져갔는데 아무도 뭡니까 하마스 탓은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뭐 음식 먹고 여러분들 뭐 식중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찬 거죠 나라가 망한 거죠 뭐 제가 여러분들 너무나 우울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비교적 강골이고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정도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역위원도 아니고 광역시장에 나이도 상당히 됐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정치하려면 선관이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 저도 처음에는 마음 아파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수준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크아 여러분들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뭐 신문 보시기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 아무도 사실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가를 침략해 가지고 여덟 번째 뭡니까 예 국가 권력을 도덕질 하고 이번에는 화끈하게 이런 도덕질 해 가지고 2024년 총선에 시운전을 해본 거 아닙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왕창 여러분들 뭐죠 더블당하게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무도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너그는 그냥 조선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뭐라고 당정 세신이 뭐라고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당정 세신하면 이긴다고 이런 자료 가 나왔는데 당정 세신하면 이겨 홍준표 이게 당정 세신하면 이기는 거야 37473표를 당신 고대법 때 나왔잖아 . 사법고시 그 어려운 사법고시 하고 검살로 어마어마하게 날렸잖아 . 37473표를 도덕질을 해 가지고 그걸 헬리콥터를 타고 가 가지고 동별로 다 더블당 징 좋은 양께 다 넘겨줬는데 뭐 당정 세신하면 이기고 민심이 어떻다고 징글징글합니다. 김정은이도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손견지 명님께서 공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대로 나라를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까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제도권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너무 어렵지 않 습니까 국민들이 힘을 합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 니까 다음에 고생할 때 되면 공 박사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사심이 없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여러분 유튜브를 지금 하지만 제가 작가로서도 이런 활동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 글을 쓰고 이러면서 소위 나라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한 30년 정도 된 겁니다. 국가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젊은 날에 재단법인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저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어디로 가는지 그냥 보여요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가 그렇게 방향을 가는데 이번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렇게 알기 때문에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우울한 이야기를 생각하셔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본인의 앞날 이라든지 아이들의 앞날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